짠 여러분! 제가 잡은 문어 두둥 그때 잡고 나서 바로 냉동실에 얽아놓고 오늘 할라꼬 이렇게 해동해놨어요 자 문어 손질부터 해볼게요 일단 내장부터 빼고 오 연유성은 좀 큰데요? 눈이랑 입을 잘라야 돼요 이렇게 입을 쏙 여기다가 먼저 소금 소금 뿌리가 잘 치대줘야 합니다 다음에는 밀가루 밀가루에 잘 치대줍니다 이렇게 문어 손질 끝 두둥 이건 바로 무입니다 엄청 크죠? 이렇게까지 큰 무가 필요 없는데 이것밖에 안 풀더라고요 아 여기서 갑자기 왜 무가 필요하냐면요 바로 오늘 할 요리는 대구에서 엄청 유명한 반야월 무침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거를 문어 가지고 해보려고요 원래는 오징어를 가지고 하거든요 초무침회 이렇게 만드는데 오늘은 이 문어를 가지고 대구식으로 반야월 무침회입니다 두둥 이렇게 큰 무 샀으니까 무 들어가는 거 많이 해 먹어야겠어요 나무젓가락보다는 얇고 송양기비보다는 굵게 썰어야 되는데 왜 제가 물을 제일 먼저 이렇게 준비를 했냐면 물을 절여놔야 되거든요 잘 버무려가 20분 절여놓을게요 자 물을 절여놨으니까 이번에는 문어를 숙회를 만들어야겠어요 문어를 삶아볼게요 설탕 한 스푼 식초 한 스푼 이렇게 해가지고 문어를 삶으면 문어가 살이 부드러워집니다 물 끓을 동안 무침에 들어갈 채소를 이렇게 해서 문어는 12분 동안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파 무침에는 끓일 미나리 맛이죠 음 미나리 냄새 야채 준비 끝 자 그럼 요번엔 뭘 할 것이냐 여러분 요 반여월 무침에 활용점정은 바로 납작만두거든요 근데 제주에는 납작만두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만들면 되죠 그래서 만들라고 만두피랑 당면이랑 사왔어요 없으면 만들어뿌면 되죠 일단 요 당면을 불려야 돼요 따뜻한 물에 불과 놓을게요 그럼 이제 뭘 할 것이냐 양념을 만들어 양념 양념 완성 음 맛있어 에이 당면 이래가 안 되겠어요 그냥 그냥 싸이 맛보야겠어요 아악 양념 완성 고추랑 당면이 들어있어요 고추랑 당면이 들어있어요 고추랑 당면이 들어있어요 고추랑 당면이 들어있어요 씹으면 다 된거 같은데? 문어 타이머를 제가 일시정지 시켜놔가지고 12분 더 넘게 삶아봤어요 틀기면 어쩌지 여러분들은 12분 삶으세요 꼭 일단 얘는 한김 시켜놓을게요 원래 대구 납작 만두 안에 소가 뭐 굳이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문어가 식을 동안 만두를 만들어놔야겠어요 소를 유메이카만 넣고 닫아버려요 물을 좀 묻혀가 꼭꼭꼭 안에다가 넣어 이렇게 이렇게 물을 쫙 묻혀가 물을 미리 묻혀놓으니까 잘되네 자 이제 초무치 마지막 단계에요 절여놓은 무는 물을 싹 빼고 아까 전에 썰어놓은 데다가 같이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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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침 완성 자 이제 무침에는 완성했으니까 납작 만두도 빨리 완성해서 빨리 같이 먹어요 납작 만두는 끓는 물에 일단 3-4분 정도 삶아야돼요 삶는다 해야되나 약간 배친다 해야되나 이걸 건져요 체에다가 물기를 좀 뺄게요 속에 다 티놨었네 안 그래도 없는 속 그다음은 얘네들을 구워줄 거예요 약간 바삭하게 티가 준다는 느낌으로 기름을 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 제가 잡은 문어 2마리로 대구에서 유명한 방고개 무침회를 만들어봤어요 원래 방고개 무침에는 오징어 넣고 그리고 소라 뭐 요렇게 해산물들이 들어가는데 제가 잡은 문어 2마리로 요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치미 꿀꺽꿀꺽 방고개 무침의 영혼의 단짝 2. 납작만두 어쩔수 제가 만들어봤죠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나요? 아까 전에 소스를 살짝 맛봤는데 아 맛있더라구요 문어 큰거랑 미나리랑 아까 무, 당근 요렇게 해서 일단은 요것만 한번 먹어볼게요 우리 스윙님들부터 하세요 맛있당 와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 앵식당에서 만든거중에 손에 꼽히는데요? 미나리가 너무 향긋하고 문어도 아까 제가 타이머를 잘못 맞춰놔가지고 10인분은 넘게 썰어붙는데도 안 찔리고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이 무 아까 절여놔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새콤달콤 완전 진짜 딱 열을 열을 먹으면 떠나간 입맛도 싹 데리고 오는 그런 맛입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만든 이 납작만두 요거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미나리 사까봐 자 생님들부터 시중에서 사먹는 엑작만두보다는 피가 좀 두껍긴 한데 그래도 맛있어요 또 그 맛은 그 맛대로 또 맛있네 와 이거는 진짜 사먹는 맛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무치면은 오징어로 해야 맛있을 줄 알았는데 문어라 해도 엄청 맛있어요 하지만 뭘 해도 맛있을 것 같긴 해요 랩싹하여 치즈 대선거 우리 쌤이 분들 진짜 기회되시면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요 레시피대로 문어를 꼭 안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오징어도 괜찮을 것 같고 소라도 괜찮을 것 같고 시중에 파는 골뱅이 캔으로 해도 맛있을 것 같고 조개캔 요즘에는 조개캔도 팔더라고요 그걸로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원래 반고개 무침에는 요 무침에 삶은 도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소면도 맛있지만은 진짜 요 무침에는 이 납작만두 완전 주차 짠 짠 납작만두 짠 환생 짝꿍 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저는 제주도잖아요 제주도는 이제 문어 금어기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달이나 돼야 이제 문어를 다시 낚시를 할 수 있지만 지금 6주에는 한창 뒤에 문어 낚시를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어 잡으시면 요 문어무침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문어를 좋아해가지고 문어 숙회를 엄청 자주 해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많이 문어를 삶아 먹어본 결과 문어는 진짜 식초 한 스푼이랑 설탕 한 스푼을 넣고 끓여가지고 끓는 물에 딱 12분 10분 딱 삶는게 제일 보들보들하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선생님들도 12분 한번 삶아 보세요 며칠 전에 저는 맥주에다가 문어 튀김을 해가지고 만들어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문어를 12분 삶았었는데 12분 삶은 문어 숙회를 다시 이제 튀김가루를 묻혀갖고 튀갔는데 그러고 나서도 먹어봤는데도 안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어는 12분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꿀팁을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알려드려서 많이많이 많은 분들이 문어를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주에서 잡은 문어 두 마리로 요 대구에서 유명한 방고개 무치매를 만들어 봤는데요 아 방고개 문어 무치매죠 완전 결과는 대성공이다 우리 선생님들도 꼭 요 레시피대로 한번 해 드셔보시길 강력추천이에요 그리고 애지강 함은 납작만두는 사드세요 왜냐면 이게 맛없다는 건 아닌데 귀찮잖아요 사먹는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앵식당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앵식당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너무 더워요 여러분 무더위에 식중독 조심하시고 건강 항상 챙기시고 식사 꼭 챙겨드세요 그럼 다음 앵식당에서 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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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안녕 unuz